젊은데 차우가 봐요 이렇게 세트상으로 완전히 되어있는 중 차우이라 미스터 션샤인을 보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으로 나요 근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다 식이에요 트루 나 아파 약방으로 와요 건물 안 아침 모든 거랑은 행동안을 나왔는데 다시는 마주치라고 생각하느냐 벨벼의 보물 한 번nost하나 한 번에 맞게ieli고 한 번에 맞게 잘 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짝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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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야 우리 오늘 다과를 하자 다과하는 거예요? 우리 서방님은 언제쯤 오시려나? 떠났어요 떠나자니 어디를? 기다리다 이 시간이었네 4시까지 다방 앞으로 오세요 지금 다방에 커피 마시러 가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주문해요 제가 좀 늦었어 양복을 맞추고 오느라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? 여기 두 번째 딸내미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잖아요 저 뭐라니? 저희 집에 제가 추가했는데 주인이 오빠니 너무 죄송하네요 누구야?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셨던 분이군요 고우씨 메라이 메라이님 메라이님 메라야는 여기 근처 다방 가보셨어요 여기 새로 생긴 줄 알아요? 메라니아님 메라니아님 메라니아님이에요 메라니아님 아니 이번에 요 앞에 다방이 새로 생겼는데 어 우리 서방이야 맛있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옥내 커피는 제가 사도록 하죠 소hh 소원! 괜찮아요 하늘 은하 VE 잠겼어요. 아니 영어불 알아봐요. 영어불 안 알아봐요. 안녕하세요, 현빈 씨. 진짜 쉽지가 않아요, 요즘. 아니 글쓸 이제 꺼도 돼, 너는? 소품입니다. 빨리 그 사례를 만나러 가고 싶네요. 많이 할 수 있을까? 이게 뭐야? 그냥 뭐하는 거야? 그 사내가 그냥 꽂는 거 같아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쏙? 정말 미쳤나봐요. 아니 어쩐지. 그 사내가 꽂은 거 같아요. 혹시 이 사내? 나와봐요. 이 사내야? 이 사내가 혹시. 네 심오는 데는 안 돼? 맞아요 이 사내는? 나한테 뭐 술을 좀 했어요 이 사내가 오늘 좋아한 경호단자고 약자고 한 사귀지 왜 나한테? 치즈 어묵 하나 주세요 네? 치즈 어묵 치즈 어묵 치즈 어묵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? 나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뭐죠? 음 아 브루베리 치즈에요? 아 요즘에 이런거 파나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맥주 하나 주세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아 요즘 건강식 먹죠? 맞아요 맞아요 이거 먹으면 포박만 같은데 영양 영양제이구나 아 사기꾼 안녕히 계세요 어 돈을 내셔야 되는데 쏘리 돈을 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괜찮은데? 누구나 걸기는 거 같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긴 바이블 조금 그랬어요 너무 추워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엄청 커가지고 저는 조그만 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엄청 멀고 크고 이래가지고 저는 신기했어요. 자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행복했습니다. 다른 데 놀러가요.